드디어 가시기 제가 한 2년 전 쯤에 여기 대만에 놀러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먼딩 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거기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차이점을 알기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점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확히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글쎄요. 오늘 되게 인터뷰를 너무나도 즐겁게 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제가 지금 대만에 와서 만나 뵀던 여성분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웃음도 되게 많으시고 굉장히 밝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터뷰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일 촬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관리도 해야 되고 피부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먹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자는 게 피부에 제일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상성워 렌즈운업 이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